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지입니다 아 우리 저 21 우리 저 동생들하고 워딩매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거의 한 가족이랬어요 가족이 정말 이 동생들 우리 저 민지하고 우리 저 지금 예 봉휘하고 같은 팀이지만 이 동생들 장난아닌 친구들이에요 예 와 오늘 정말 복근육근했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 정말 완전 내 동생이야 우리 다 내 동생이에요 정말 이 광수한테는 범인은 누나고 그럼요 네 민지는 동생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또 에리하고 그렇죠 예 우리 시에라하고 우리 또 진짜 내 렘사랑 앞까지 예 이 동생들 정말 오늘 정말 너무 친해졌고 예 정말 앞으로도 우리 런눔에서 맹활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태완자 21 오오오오 태완자 하나님 주가 2N1 저거 아라비우 오오오오 여러분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런닝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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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ni